안녕하세요 요리하는 아내 요아입니다. 오늘은 30년 호흡기 전문 제조회사가 만든 고품질 마스크 에어릴렉스 라이트핏 마스크 소형을 소개해드릴게요. 에어렉스는 제일래스틱 KF80 마스크 제품의 브랜드 로고입니다. 에어와 릴렉스의 합성어로 자사 제품 마스크 착용시 자연 공기를 숨쉬는 것처럼 쾌적함과 편안함을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MB 정전 필터를 포함한 고성능 3중 구조로 가벼운 착용감을 주며 호흡이 편하다는 점이 장점이에요. 전문 기술력을 가진 회사에서 만든 우수한 성능의 고품질 마스크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제품은 저희 집 투찬이들을 위한 소형이에요. 마스크 내부 공간이 넓어 장시간 사용해도 편안하고 쾌적해요. 개별 라켓 포장으로 장시간 보관이 가능하고요. 매번 새로운 느낌으로 착용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큰아이가 착용해봤는데 일단 숨쉬기가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안감의 소재가 써멀본드 원단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프트한 느낌으로 피부에 닿아도 쓸리는 듯한 꺾을거림이 없어 장시간 착용해도 편안한 마스크예요. 거기에 밴드가 조금 달라 보였는데요. 이렇게 넓적한 이어 밴드가 귀통증을 최소화해준다고 하네요. 세부리형이라서 숨쉬기도 편하고요. 귀통증 없는 마스크라는 점도 꼭 기억하세요. 지난 주말 아이들을 데리고 직업체험을 하러 갔었어요. 7살 둘째부터 9살 형아까지 잘 맞는 사이즈라서 따로따로 주문할 필요 없이 같이 사용하니 좋더라고요. 활동량이 많아도 숨쉬기가 편한지 편해 보이더라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